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7일 자 실시간 추식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도일 실전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용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6월 6일 장대양봉을 시연하면서 오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아직까지 7시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등락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열선이 47.97 이니까 약 48달러 선이 오열선 지지권력이구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약 49달러 라인이 21선 저항라인 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컸구요 강한 반등을 어저께 좀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아래 위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오늘 11시 30분에 크루도오일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전에 매매 마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피해가는게 상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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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평선이 30분 봄인데 단기와 장기 이평선들이 막 티 섞여 있죠. 여기도 보면 막 꽈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횡보중이구요.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지금 조정중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문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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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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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당히 애매한데요. 48달러권에 오면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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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매도팔자 주문입니다. 매도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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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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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경남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사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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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